지금 제가 볼 때 좌파 진영이 열심히 듣고 있는 모든 찌라시 유튜브들은 다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 사회를 자한당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토차기구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은 절대 개혁을 할 수가 없고 힘이 약해서.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지금도 거대하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검찰까지 심지어 저 양심 주장하는 저 이상한 애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자한당이 다 먹었다. 전형적인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이걸 누가 썼죠? 자한당도 억울해할 게 없는 게요. 뿌린대로 거두는 법인 자기들이 써먹던 수법이에요. 이 세상을 빨갱이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먼 일만 터지면 다 북한이 했대요. 북한의 힘을 엄청나게 키워요. 북한은 거의 전지전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이미 조종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북한이 하고 있대요. 비슷한 마음의 병이 있어요. 모든 일은 북한이 하고 있다. 이게 음모론자들의 공통된 병입니다. 모든 일은요. 지금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다. 모든 일은 일루미나티가 지금 다 하고 있다. 이게 공통된 음모론자들의 병이에요. 사실 정확한 프리메이슨은 실체가 없어요. 실제로 있는 그 단체는 그렇게 그냥 좀 돈 있는 유지들 모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메이슨은 거대한 세력입니다. 거기에 대해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마음의 병은요. 적을 그렇게 과대하게 여기면서 내가 안 되는 모든 거를 남 탓하는 용으로 씁니다.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그 사람들. 그 거대한 적의 무리들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건 다 지금 보세요. 기독교인 같으면 뭐예요? 안 되는 건 다 사탄 탓이에요. 너 왜 그 수업 빠지고 학교 안 왔어? 사탄이 놀러 가자고 했어요. 너 왜 담배 피우고 사탄이 피워보라고 했어요. 진짜 그래요. 교회 다닌 분들. 사탄 탓이에요. 자기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유체이탈 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문제시하는. 지금 왜 적폐청산 못 했어요? 2년 반이나 지금 촛불 정부 들어선 지 2년 반이 됐는데 토차괴구가 너무 강해서요. 토차괴구가 그럼 누구예요? 윤혹식이요. 지금 그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석이요. 윤석열이요. 뭐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아시면 좋겠다는 건데 저는.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요. 마음의 병이에요. 무지의 아집이 깊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망상을 키워낸 다음에 헛것을 보고 자기 유리한 식으로 그 헛것을 활용합니다. 헛것을 꿈으로도 쓰고 헛것을 자기 적으로도. 자기를 망치는 주범으로도 몰아가면서 자기 유리하게만 활용해 먹고 있어요. 그게 음모론자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현실에서 되는 일이 없는 경우에 이걸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탓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탓하기 좋은 존재가 그런 알 수 없는 적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적들. 실체는 있겠죠. 그런데 부풀려져 있는. 부풀려져 있는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사실. 이 사회가 힘들수록 음모론이 창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하나 몰아서 그냥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런 식으로 살면요. 일본 욕 못해요. 우리. 관동대지진 때 누구 하나 몰아서 탓하게 하자 해서 한국인들을 탓하게 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일본인들이. 못 견디고 누군가한테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표출된 거예요. 그 일본의 행위는요. 외구짓이라고 욕해놓고 지금 똑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면요. 여러분도 똑같은 짓이에요. 윤석열 몰아서 죽이면 죽창 찔러서 죽이면 해결될 것 같으세요? 문제가? 그 안에 그 심리가 있다는 걸 모르시면요. 영원히요. 우리나라는 여만한 세상. 고등 침팬지 사회에서만 살아갈 거고요. 지금 문제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병 있는 거는 아니 병원에서 병 있는 환자라고 탓하면 안 되죠. 병 고쳐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병이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 고치는 법은 몰라 괜찮아 하고 마음 좀 진정시키고 시야 좀 넓힌 다음에 탐진 채 최대한 덜 말려 있는 상태에서 자명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솔하게. 그리고 자명하냐고 물어볼 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역지사지 좀 해보세요. 역지사지. 그러면 한방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이 만약에 자한당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좌파분들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나왔을까요?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난리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이 만약에 자한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우파분들도 반성하세요. 지금 저기 좌파들이 보이는 그 형태가 밉죠.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구나라고 반성 좀 하세요. 제발 서로 역지사지하고 반성해야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소통이 되고 나와의 소통 남과의 소통 그때 되고요. 그때 이 나라 살 길이 열립니다. 절대 권력으로 몰입해들이 권력 다툼하는 중에 거기 들러리나 서는 그 국민들 모여가지고요. 절대 답이 안 나오고 스스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란 거 자각한 분들이 모여서 자기의 양심에 근거해서 사람에도 조직에도 어디에도 충성하지 마세요. 양심에만 충성하세요. 내 양심의 소리 떳떳이 밝힐 수 있는 사회가 와서 서로 그런 양심의 소리가 힘을 얻고 이 사회를 더 건전하게 이끌 올바른 답들을 계속 도출해낼 때 이 사회는 이때 이제 정토가 왔고 천국이 왔고 이제 낙원이 왔구나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저는 그런 세상 만드는데 아무튼 일조하다 갈 생각밖에 없습니다.